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아,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여러가지 고민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죠? 이걸 3초 만에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내 문장이고 내가 평성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볼까요? 저는 항상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는 I alway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제가 색깔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단위를 하나씩 꺼내 주시면 됩니다. 영어 문장은 보통 주어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마십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는 I 마셔요. drink, I drink. 자, 그런데 이렇게도 그냥 평상시에 마신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always를 더하면 항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 90% 이상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다고 할 때 I always drin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니까 그냥 drink가 아니라 drink coffee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의미 단위 I always drink coffee. 이렇게 주어 동사가 기초가 있는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었으면 절반은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침에 시간 정보만 더하면 내가 원하는 문장, 완성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in the morning, 그리고 점심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이런 표현들 하나씩 알고 있으면 나중에 꺼내주시면 돼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어제는 yesterday라고 하는구나 다음 주말은 next weekend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듣고 따라하면서 내 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전체 문장 I always drink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열 문장 준비했는데요. 좀 간단한 것부터 난이도가 살짝 있는 것까지 초보자를 위한 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솔직히 말해봐인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Be honest with me.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Honest, 이거는 정직한, 솔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동사를 함께 사용하면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honest, 앞에 있는 비동사 여기 강세를 주면서 Be honest, 솔직해져, 정직해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솔직해져바라고 하고 있으니까 With me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주어 없이 바로 동사를 사용하면서 뭐뭐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Be honest with me. 나한테 솔직해져바, 솔직히 말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사용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Be honest with me. 한 번 더요. Be honest with me.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신께 맹세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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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진짜 신께 맹세, 이거 진짜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 말 좀 믿어줘라고 할 때는요.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것들은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기억해 주시면 더 좋아요. 툭 치면 I swear to God.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는 뭔가 억울한 내가 이거 진짜라고 믿으면 좋겠네 그런 문장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콤보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신께 맹세합니다. I swear to God. 맹세하는데 신에게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구조 주어동사부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심장도 뛰고 아, 제발 좀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멈춰. 이런 느낌으로 stop yelling at me stop yelling at me 이렇게 해보세요. stop 플러스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의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강세에 넣어주면서 stop yelling at me 이런 느낌이죠. yell at yell이 소리치는 건데요.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콕 집어넣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look은 보다이지만 look at 누구누구를 보다 콕 집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laugh 하면 웃는 게 됩니다. 하하하 웃는 게 laugh인데요. laugh at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하하하 웃는 거니까 이거는 비웃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yell at 누구누구에게 소리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stop ing에 넣어서 stop yelling at me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만 소리 질러 그런 거 멈춰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한테 소리를 친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stop yelling at me stop yelling at me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편하게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친구나 주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좀 불편하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에이 그러지 말고 편하게 있으세요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거를 바꾸면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make yourself 너의 스스로를 만들어라 at home 집에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으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님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아주 잔뜩 얼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친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make yourself at home 주어 없으면 동사에 무조건 강세해주고 시작하시면 멜로디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make yourself at home 한 번 더요.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이것도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mean 하면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가 아니라 아니었어요. 과거를 좀 더 바라본다면 don't 가 아니라 didn't 이걸 활용해서 부정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의도 없었어요. 이런 의미로 I didn't mean it 툭 쳤는데 딱 째려보는 겁니다. 너 일부러 했지? No, no, no I didn't mean it 혹은 가다가 커피를 쏟았는데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리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나중에 to를 사용해서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거 그거는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 서로 아는 경우라면 그냥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슬 가지고 오셔서 I didn't mean it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는요. 나 쳐다보지 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나 쳐다보지마 뭐 진짜 뭐 관종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여러 명이 바라보면 좀 부끄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네 물론 강의를 할 때는 저를 얼마든지 봐주셔도 네 그래도 좀 습관화돼서 괜찮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Don't look at me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어 너무 보지 마 이런 느낌으로 don't를 사용해 볼 건데요. 그냥 동사부터 사용해서 look at me 라고 하면 나를 봐입니다. 보다 look 점을 콕 찝는 at을 사용해서 look at me 날바가 되는 거죠. 막 싸우고 있는데 눈을 막 딴 데로 가면서 듣는 동 많은 동 한다. 그럴 때 야 날 봐 날 보라고 look at me look at m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앞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나를 보지 말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어 식탁에 빵 여기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먹은 거지 하면서 시선이 저에게 사사삭 온 겁니다. 이러면 어 don't look at me 나 보지 마 이렇게도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항을 생각해 두시면 훨씬 더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기 좋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커피숍을 원해 내가 딱 좋은 것을 알아. 네 뭔가 내가 딱 그 장소한다. 정확하게 그 장소야. 이럴 때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Do you want a good coffee shop? I know just the place. 이렇게 말이죠. 일단 do you want 를 사용해서 원하니 뭐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a good coffee shop 직역하면 좋은 커피숍을 원해가 되는데 그냥 어 그런데 차다? 그런데 괜찮은데 혹시 내가 알려줄까? 뭐 이렇게 한국어 해석을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직역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Do you want a good coffee shop? 완벽하게 직역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한국어 문장 완벽하게 떠올린 다음에 그거 영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습관화되면 나중에 그 과정이 삭제되고 상황이 오면 비슷한 말을 얘기한다. 훨씬 더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I know 내가 알아 다음에 Just a place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딱 그 장소가 됩니다. Just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 딱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I know Just a place 뭐 뒤에 Good coffee shop이 아니라 Good restaurant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장소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Good park 좋은 공원 너 걷고 싶어? 내가 좋은 공원 하는데 I know Just a place 이거 외운 다음에 다방면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Do you want a good coffee shop? 안 쓰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어디가 좋지 어디가 좋지 할 때 I know just a place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오늘은 Do you want을 같이 넣어서 해볼게요. Do you want a good coffee shop? I know just a place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want a good coffee shop? I know just a place 그렇죠? 제 여덟 번째는 마침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안다 그런데 마침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때마침 딱 하나 생각나네 이 느낌을 조금 주고 싶다면 원어민들은 I happen to know a good restaurant nearby I happen to를 사용합니다. 그냥 I know 라고 하면 저 알아요 라는 의미고요. I happen to know 라고 하면 제가 마침 딱 안 해요. 마침이라는 한국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느낌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냥 I know 그런데 Oh I happen to know 자 이게 조금 제가 연기가 좀 어색해서 이랬지만 보통 이 정도 느낌으로 감정이입은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여러분도 딱 그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내가 마침 안 해 I happen to know 뭐를 알죠? A good restaurant 좋은 레스토랑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처에 라는 의미가진 Nearby 이걸 붙여주시면 완성됩니다. 주어동사부터 다시 첫 번째 미단이 마침 안 해 I happen to know 좋은 식당을 말이야 A good restaurant 근처에 있는 거야 Nearby 이 세 개 연결해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나라면 그녀와 직접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약간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나라면 솔직히 내가 너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옆에서 그냥 살짝 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얘기할 거야. 이거는 진짜 미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라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하는 느낌은 will이 아니라 would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형 시간을 뒤로 돌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뒤로 살짝 빼서 뭐 뭐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talk to her 그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directly 곧바로 직접이죠. 그래서 나는 곧바로 그녀와 이야기해 이게 기본 의미라면 이 정도로 한 호흡에 딱 끊어 주시면 돼요. I would talk to her I would talk to her directly 나라면 가지고 왔거든요. 원어민들의 이 말을 I can't help but think about the future 이 패턴 한번 기억해 보세요. I can't help but 여기까지 한 호흡에 쭉 가주시게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마치 한 단어라고 혹은 I love you I thank you 같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I can't help but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help but 여기까지 하면 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느낌을 I can't help but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뭐 뭐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 미래는 the future think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에이 안 해야겠다 라고 한다고 미래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물론 뭐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러면 뭐 생각이 안 되겠지만 TV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이니까 I can't help but think about the future 의미 단위 두 개로 나눠서 I can't help but think about the future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전부체 문장 해볼게요. I can't help but think about the future 그렇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저는 항상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입니다. 우리 처음에 열심히 만들어봤던 거 있죠. 저는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 플러스 아침에 이렇게 어순잡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적어보고 써보고 말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문장이 돼서 나중에 쉽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